안녕하세요 별상도룡입니다. 집중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.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힘내시라고 하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고요.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한 해인데 물러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힘내시면 좋은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쥐띠분들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고요. 사람은 또 상반기에 힘들면 또 하반기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쥐띠분들이 오래 사주면 쥐띠해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.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가라는 거지 큰 굴곡은 없고요. 오히려 또 큰 굴곡이 있는 것보다는 또 평범하게 가는 것이 다음 연도에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큰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쥐띠분들 아무튼 올해 하반기에 첫째는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가정으로 무탈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다시 이제 탄력 받으셔서 하반기에 대박들 나셨으면 고맙겠고요. 또 이제 자식을 키우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지는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이제 마음먹은 대로 출세길에 또 첫 관문을 통과해서 자식으로 이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고요. 아무튼 아 올해 하반기에 아 지띠분들 지띠해에 네띠해가 좋니 나쁘니 뭐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. 사실은 뭐 지띠해 네띠해의 그 조치는 솔직히 안 해요. 특히 이제 61살에 경자생 지띠라든지 또 이제 37에 갑자생 지띠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이제 마지막에 73에 무자생 지띠분들 이런 분들은 좀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. 건강만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을 해서 잘 지키셔야 된다. 저는 그것만 두 가지만 조심하면 올해 하반기에 딴 것은 뭐 자식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어디에 뭐 투자를 해 왔다면은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하반기에는 풀리는 시기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 힘들었다고 하반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. 흐리면 또 밝은 날이 있고 또 이제 비오면 또 갯날이 있듯이 또 이제 인생도 상반기에 힘이 들었으면 또 하반기에 좋은 또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정비하실 것 새 정비하시고 또 이제 힘내실 분들 힘내셔서 아무튼 좋은 결과 좋은 작품 좋은 가정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. 그러면 이제 37살 되시는 짓띠분들, 이제 37살이면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올해 하반기에 또 좋은 인연이 들어오나 그런 건 따로... 근데 이제 37수라도 원래 이제 보편적으로 7수 하면 좋은 7수가 많은데요. 10분이면 솔직히 8분은 좋은 7수인데 사실은 올해 갑자생에 37의 짓띠분들은 최고로 안 좋은 7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인연관계라든지 이성관계도 막히라는 사주고요. 있는 관계도 떨어지라는 운이고 살던 가정도 한참 좋은 나이인데 이별수도 있고요. 이 정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건강 문제도 37의 건강을 논할 나이는 아닌데 건강으로도 좀 우한이 올 수 있고요. 또 이제 뭐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. 이만큼 이제 모든 면이 그만큼 약하고 기운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. 그래서 특히 이제 37하고 아까 73세 이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좋다.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 문제라든지 또 이제 37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흑히 뭐 소수겠지만 73세 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힘든다든지 또 직원들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는다든지 또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써서 건강 문제를 해치는 건지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돈이라든지 명예 같은 거 잃으면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으니 저는 올해는 하반기에 37하고 73세 분들은 특히 건강 잘 유지하고 또 사람만 조심하면 그래도 무탈하게 하반기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나머지 49이랑 61 분들은 좀 괜찮은가요? 그렇죠 그렇죠. 한갑성주라도 아주 좋지는 않아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뭐 크게 조심하고 크게 피해갈 문제는 아니고요. 그래서 그냥 무탈하게 가니까 뭐 크게 좋다 잡지를 못한 거지 그냥 평범하게 무탈하게 큰 변화 없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큰 변화를 줄라 하지 말아라. 또 얻다가 투자하지 말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벌리려고 하지 말아라.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기존 있는 것 같고 그대로만 지키고 가도 좋지 않겠나.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티를 가지신 분들 아무튼 힘내시고요. 제가 조금 뽑아냈던 거 안 좋은 거 기운들은 좋은 거는 비켜가도 안 좋은 거는 거쳐 간다고 좀 이제 이거를 여담으로 들으지 마시고요. 좀 귀담아 들으셔서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또 아는 길도 두들겨서 가시고요. 지인들이 잘 아는 분도 좀 조심해서 갔으면 좋겠고요. 하반기에 잘 넘어가고 건강 잘 챙기시면 저는 무탈하게 올해 하반기에 박수치며 웃으면서 저는 내년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우리 지티분들 화이팅! 구독 부탁드립니다! 우리 지티분들 화이팅! 리액션 화이팅! 그렇게 받을 때 꼭 믿으신다리 요구율이 우리 지인분들 화이팅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내 눈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소 Johnny! 사랑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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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!! 사랑해요!